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뚜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동해안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북한 소식입니다. 동해안과 일본과 동해안의 검증은 7번째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평양은 5년째 탄도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과 크루즈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테니스 호주 오픈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라파엘 나달 선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파엘 나달이 세계 랭킹 2위인 다니엘 메드베데브를 5세트 만에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테니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나달이 21개의 그랜드슬램 남자 단식 타이틀 획득으로 테니스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기를 뛰지 못했고 겨우 6주 전에 테니스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라파엘 나달 선수의 소감을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테니스의 희스트리는 멜버드슬램과 라파엘 나달의 세계 2단일 메드베데브의 5그루링 센터를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트레일리의 오픈을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달이 21그랜슬램의 싱글를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2021년 2개의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6주 전에 경쟁하는 테니스의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Beat To defeat somebody, 누군가를 패배시키는 거죠. In a game or competition, 경기나 대회에서 결국엔 패배시키다, 이기다라는 의미고요. To do or be better than something, 무엇보다 더 잘하거나 더 낫다, 결국엔 잘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To get control of something, 뭔가를 통제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To hit a person hard, 어떤 사람을 때리는데 아주 강하게 And many times, 여러 번 때립니다. In order to hurt them, 목적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흔히 쓰이지 않는 의미지만 To mix something, 뭔가를 섞는다 With a short, quick movement, 잽싸게 움직여서 With a fork, etc. Fork 같은 것을 가지고 유리할 때 계란을 푸는 것, 또는 섞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Beat the eggs up to a frothy consistent, 하게 되면 계란을 깨서 섞어서, 잘 섞어서 지금 거품이 나는 그런 농도까지 만들어 주세요. Growing 영국 시철자는 double L이 쓰게 있고요. 미우식은 L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Very difficult, 아주 어렵고 힘들고 And making you very tired,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Needing great effort,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For a long time, 장시간 동안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ve had a growing day 하면 나는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Double L을 쓰인 그런 상황을 보시면요. Cancelate 이라는 단어의 Double L, 그 다음에 Canceled, Canceling 이런 것들이 있고요. Traveling 등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식은 L이 하나가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Miss To be or arrive too late for something 뭔가에 늦게 도착하다, 늦었다, 놓치다 라는 의미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시는데 I missed my plane. You missed a good party last night. She threw a plate at him and narrowly missed. No one will want to miss this film. He completely missed the joke. I still miss her a lot. 이 예문들이 정확히 해석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petitive. Used to describe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쓰이는데요. In which. 이 상황 속에서는 People or organizations compete against each other.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Trying very hard to be better than others. 남보다 더 낫길 원하는 사람의 성격으로서 경쟁심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Graduates have to fight for jobs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market. 졸업생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쟁이 심한 시장 속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테니스 역사가 오늘 호주 멜번에서 쓰여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With Rafael Nadal beating world number two Daniel Medvedev. Rafael Nadal 선수가 세계 2인 Daniel Medvedev를 패배시킴으로써 그를 상대로 해서 이김으로 해서 In five grueling sets to win the Australian Open. 5세트까지 가는 아주 심겨운 경기에서 호주 오픈을 이김으로 해서 In means. 이러한 우승은 의미를 합니다.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남자 테니스 경기에서 Nadal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록은 Of 21 Grand Slam Single Styles 21개의 Grand Slam 단식 우승의 타이틀을 획득한 것입니다.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Nadal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를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그는 그리고 단지 6주 전에야 결국 테니스 경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With Rafael Nadal beating world number two 이것은 With로 선행이 되는 부대 상황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With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죠. 그래서 Rafael Nadal이 world number two 세계 2인 그 선수를 이김으로 해서 패배시킴과 함께 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 new record of 21 Grand Slam Single Title에서 Of는 보통 뭐뭐의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동격의 O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기록이 21개의 Grand Slam 타이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쉬운 예를 보시면 A city of Seoul을 하게 되면 서울의 시티가 아니고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의 이름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New Record는 이전까지는 20개였는데 21개를 딴 것이 새로운 기록이 된다. 그래서 오브는 앞의 내용을 설명해 준 동격의 오브가 되겠습니다. 테니스 Grand Slam은 잘 아시듯이 4개의 경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명 Major Tournament라고 합니다. 1877년에 시작된 윈블던 테니스 그리고 US Open, French Open, 호주 Open으로 구성이 됩니다. Through Injury 하게 되면 Through가 통하다니까 부상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상을 통해서 2021년 하반기를 지금 건너뛰었다는데 부상을 통해서보다는 부상 때문에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전을 찾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Through는 통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모모로 인해서 또는 모모 때문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의된 정의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은 Tennis history was made in Melbourne today với Rafael Nadal beating world number 2 Daniel Medvedev 안돼 chi step 4 cuatro-four- TrGs watts ammad уш possibly me Australian Open. It means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of 21 Grand Slam singles titles. It means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of 21 Grand Slam singles titles. It means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of 21 Grand Slam singles titles. It means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of 21 Grand Slam singles titles.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It means Nadal has set a new record in men's tennis of 21 Grand Slam singles titles.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He missed the second half of 2021 through injury. And he only returned to competitive tennis six weeks ago. It's just amazing, you know. Being corners one month and a half ago, I didn't know if I would be able to be back on the tour playing tennis again. And today I am here in front of all of you having this trophy with me. And you really don't know how much I've fought to be here. I can't thank enough all the support that I received since I arrived here. You are just amazing.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